이준석 문제의 핵심은 이준석 본인의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고 대통령을 비롯한 타인들을 꺼려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찌질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못난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준석 사태의 모든 뭡니까 99.9999%는 뭡니까 본인의 처신에서 비롯된 것이지 이 권을 가지고 윤 대통령을 끌어들이거나 윤회칸을 끌어들이거나 다른 사람을 끌어들어가지고 물귀신 작전을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진짜 그렇게 하면 진짜 못난이가 되는 겁니다 그런 한 인간으로서 자기의 미달입니다 모든 처신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나이 37살 됐을 때까지 자기가 내리고 자기가 행동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을 안 지겠다고 이렇게 난리법석을 지니 여러분 지금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난 몰라 난 몰라 난 몰라 난 책임 안 질 거야 응응응응응 난 모른다고 이거하고 똑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공병호 TV에 한두 번 출연했던 지금 1년 10개월짜리 공은총이가 그렇게 하면 어리니까 그걸 다 보살펴야 되죠 나이 37이지 않습니까 나이 37이면 본인이 모든 걸 책임지는 겁니다 민사적으로나 형사적으로 모든 것을 여기 이렇게 말씀을 잘 하시네요 상록수님이 사건은 간단 명료한데 이준석 씨는 이럴수록 더욱더 너덜너덜해지고 비굴해지게 됩니다 진실자유님은 개론도 안 한 30대가 무슨 정치를 한다는 것일까요 개론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웁니다 개론을 하면 아이가 낯선 크면 책임감도 배우고 참는 것도 배우고 그렇게 다 배우지 않습니까 아이를 통해 가지고 참아내는 것도 배우고 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대표는 대통령 부하가 아니다 이준석 징계에 대한 당 게시판 시끌시끌 이 내용을 보니까 이 내용을 보고 내가 오늘 방송을 이렇게 좀 장황하더라도 이준석 문제에 대한 시시비비를 맹악히 가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국민의 홈페이지에 이준석이 있었기에 선거도 승리했는데 정거 하나도 없이 당원 정지를 시키냐 함께 다 망하진 거냐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이야기죠 당대표는 대통령이나 윤혁 간의 부하가 아니다 누가 부하라고 했냐 이야기죠 총선은 안중에 없나 봐 안출수 근성동을 이길 것 같나 도로 한국당 된 것 축하 보수는 기득권 등으로 멸망 총선에 이기고 말고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 관련된 게 아니고 사건이 이미 드러난 거잖습니까 드러난 사건을 어떻게 묻겠습니까 호텔방을 간 것이 그냥 묻혔으면 그냥 그걸로 끝났겠죠 그러나 그것이 드러나 가지고 이제는 증거인멸 교사까지 드러나 버렸으니까 그걸 드러난 사건을 어떻게 묻겠냐 이야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하태경 씨가 또 뭐라고 한 이야기가 제가 여기에 소개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잘못 올렸네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 딱 나오니까 여러분 시민들은 제가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위에서 몇 분 이야기만 딱 그대로 캡처했습니다 275명 가운데 전영수님 경찰은 수사를 하나하나 수사결과를 내놓으면 해결될 일인데 경찰은 뭐하고 있나 국민의힘의 자중질환을 핵척하는 건가 1064명 찬성 30명 반대 그냥 경찰 조사결과 발표하면 그냥 끝날 거잖습니까 김소영님 그럼 당대표는 당원이 아닌가 당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징계를 왜 당신들이 그렇게 난리를 치냐 911명 찬성에 165명 반대 한경수님 당연히 당대표는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지 그러니 시간 많을 때 경찰 수사나 열심히 받기 바랍니다 869명의 찬성 113명이 반대 신대헌님 이준석 당대표가 승리로 이끈 게 아니라 완승각의 대선을 망쳐놓을 뻔했고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후보 단일화 저지 계양의 윤희숙 출마 저지로 이재명 김동령을 살려둔 해당 행위자입니다 말 생각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고 삽시다 404명 찬성 도대체 이준석이가 어떻게 지방선거하고 대통령선거에 기여했다는 난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이병형님 이준석 때문에 대선에서 이겼다는 말은 소가 웃을 일입니다 이준석의 생때 쓰기가 없었으면 더 크게 더 쉽게 이겼을 것입니다 이런 부패한 수구 젊은이들은 사라져야 됩니다 354명이 찬성이고 53명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시민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뭐가 옳은 일인지 뭐가 틀린 일인지 저는 여러분들이 다 옳은 일과 그리고 옳지 않은 일을 알고 계시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목요연하게 한번 정리정돈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이준석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세상 사례도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 때문에 오늘 제우 긴 시간을 이준석 건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번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핵심은 앞에서도 간간히 나왔지만 자기 선택과 자기 책임이다 구구절절하게 남 탓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사내가 그렇게 찌질하게 사는 게 아니다 이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네가 선택했으면 네가 책임을 지는 거다 김철근 정무실장의 대전에 내려보냈으면 그걸 책임을 지어야 되는 것이고 유성호텔인가 무슨 주피튼가에 술 먹고 여러분들 호텔방에 갔으면 그것을 본인이 책임져야 되지 유네관이 책임질 사안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 가장 뭡니까 문명화된 인간의 기본인데 어떻게 된 건지 뭡니까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지금 하고 있으니 말이 안 되는 거죠 제 이야기는 세상이 혼탁하고 혼란스럽고 곳곳에서 소음이 많더라도 여러분과 저가 함께 하고 싶은 것은 그야말로 핵심과 본질을 항상 괴뚫어볼 수 있는 그런 안목, 지혜 그래서 절대 선전선동에 놀아나지 않고 제대로 판단해서 자신을 구하고 가족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는 그런 개인과 그런 가정구성원과 그런 시민이 되자 이겁니다 판단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용당하지 않고 온갖 헛소리하는 인간들이 도체에 지금 늘려 있지 않습니까 핵심은 네가 선택했으면 네가 책임지는 거다 구구절절하게 남탓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내가 그렇게 뭡니까 비겁하게 찌질하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살겠냐 그 길고 긴 인생살이를 그래도 이재호 씨가 좀 제대로 이야기를 했네요 이재호 애가 꼬장하고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비겁하다 여야 원로들이 이준석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8일 이준석 대표의 당원권 정지 9개월 중계를 내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상민 의원은 변호사입니다 징계 결정에 앞서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철이 없다 비겁하다 이렇게 비판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이 든 사람들이 꼰대라고 다 이렇게 흉볼 수도 있겠지만 나이 든 사람들이 이 사태를 어떻게 보는가 이재호 상임고문입니다 내가 이준석 대표가 대선에서도 이기고 지선에서도 이기게 큰 공을 세웠다 장수는 큰 공을 세웠을 때 물러나야 미래가 있다 정권도 바뀌었으니까 새술은 새 부대 담아라고 조언했다 이랬거만 했으면 이 짝도 안 나고 이준석은 큰 인물 진짜 지도자가 되었을 것이다 이어서 이준석 대표가 징계 결정에도 불복하고 당 대표 자리에서 물러날 것 같지 않다는 전망에 대해서 이재호 상임고문은 분명히 못을 박았다 애 하나 꼬장 부리는 것 같다 이 상임고문은 이 대표가 윤핵관과 각을 세운 것에 대해서 철이 없어서 그렇다 윤핵관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마음은 그렇지 않다 대통령이 이준석을 더 믿겠는가 윤핵관을 더 믿겠는가 그러니까 전혀 헛다리 짚는 거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다른 당에 속하고 있는 비교적 민주당 내에서도 쓴 소리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인 이상민 의원 사선 의원입니다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뭐가 가장 중요한 짐을 아주 여러분들 예리하게 지적합니다 이상민 의원이 이준석 대표의 7억 원 투자 유치 각서에 대해서 가장 유의미한 자료입니다 7억 원을 어디 유치하겠다면 훌륭한 얘기고 미담이지 않습니까 표창장을 줘야 될 일인데 그걸 왜 각서로 씁니까 매우 이례적이고 이상합니다 분명히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겁니다 분명히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겁니다 변호사 출신인 이상민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대선 지선 딱 끝났을 때 선거도 승리했겠습니다 그때 딱 이준석 대표가 다른 명분으로 그만뒀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결됐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얼마나 좋은데 그걸 그만두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나이 든 사람들을 폄하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지만 이상민 의원이 정치적으로 예외관계가 엇갈린 게 아니니까 캥기니까 투자 각서를 써준 거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투자 각서가 법률적으로 가장 유의미한 자료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에 변호사들이 한 서너 명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장 집중기로 봤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논란이 대상이 될 수 있는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분명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오로지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부분을 다뤘다 법률가들이 이렇게 접근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가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현명합니다 여러분 의견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희근님입니다 이준석의 경우는 어쩌다 술안전하고 젊은 치기에 성매매 한번 한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초청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품수수와 두 차례 성접대를 포함해 3년간 20차례나 접대를 받은 의혹에 아주 죄질이 나쁜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에 행량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게다가 집권 여당의 대표자리에 앉아서 정거인멸 시도까지 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런데도 반성은 커녕 연일 말장난으로 본질을 덮고 내부에 총질을 하니 그 뻔뻔함에 조국이 서성으로 모실 판입니다 이런 것도 구별할지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조국과 이재명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525명이 찬성하고 26명이 반대한 겁니다 아주 본질을 착하게 예리하게 지적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더 이상 무슨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보통 범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김창진님입니다 이준석 대표 어른들 말씀 허투루 듣지 마시고 다 오래 살면서 얻은 경륜입니다 이재호 고문이나 이상민 의의는 당이 다르지만 하는 말은 같습니다 이준석 너가 너무 시금방에서 징계받았던 겁니다 나도 지금껏 수많은 정당의 대표들을 봐왔지만 이준석만큼 함부로 날뛰는 무법자는 못 받습니다 그만큼 이준석 씨는 엄청난 실수를 해온 겁니다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나와서 사죄하고 조용히 물러나는 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 수사 받은 뒤에 반드시 감옥 가게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서 처벌을 받아야 최소한으로 받을 것입니다 어른들의 충고를 허투루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114명이 찬성하고 7명이 반대인데요 그러나 꼰대들 이야기라고 또 다 폄하겠죠 살아보면 얻는 게 다 많죠 물론 나이가 들었다가 모두가 현명한 것은 아니지만 여기 보니까 정광식 님이 한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나는 이준석의 부친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키웠길래 모든 일에 자기 마음대로 이거 저렇게 싸가지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101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했는데 그런데 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의견이 좀 다릅니다 자식은 설아의 자식이고 키워 놓으면 지 마음대로 가는 게 자식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자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자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정광식 님이 화가 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동의하지만 자식은 또 다른 개체니까 자식의 길이 있고 또 부모의 길이 있으니까 자식하고 부모를 연자제식으로 묶을 필요는 없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여러분 키워 놓더라도 개망난이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이제 자식 농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꾸 윤핵간 윤핵간 뭐 참 힘들 것 같아요 윤핵간 어떻게 하다가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좀 친하게 된 사람들은 윤핵간 윤핵간 하지만 그 사람들 나이가 대부분 저하고 비슷한 연배입니다 권성동 씨가 1960년생이고 권영색 씨가 1959년생이고 대부분 그 연배가 정진석 씨가 지금 아마 1960년생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1960년생일 겁니다 참 아이하고 다투기니까 참 곤혹스럴 거예요 뭐 정진석 씨나 이런 분들은 따님들이 두 분이 있으니까 아마 한두 살 차일 겁니다 저 이준석 씨하고 그러니까 아들뻘하고 아들이나 딸뻘하고 싸우는 거죠 전번에 육모방망이 들고 막 정진석 씨하고 논쟁할 때도 내가 얼마나 힘들겠느냐 다툼이나 논쟁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무조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걸 다툴 수 없다는 걸 알고 그냥 더 심하게 이렇게 대하는 거죠 사실 윤핵관이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참 조성문이라는 분은 이준석 씨는 이건 애 어른의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 자질이 문제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여러분 이게 말입니다 핵심이 이걸 봐줄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국민의힘의 윤리위원장인 이양희 씨가 이준석 씨가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시간을 끌었습니다 본인도 이 문제가 화약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능함은 다루지 않고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았을 겁니다 이양희 씨가 이준석 씨의 임명장을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봐주려고 노력을 저는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간을 계속해서 연장을 한 겁니다 뒤로 미룬 거죠 그런데 이 문제가 뭐가 문젠가 하니까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이게 그냥 세상에 까발려진 겁니다 드러난 사건이기 때문에 덮을 수가 없는 지경이 된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게 이번 사안이 그러니까 녹취록이나 이런 것이 공개되거나 이렇게 안 됐으면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가세윤이 폭로를 했건 누가 폭로를 했건 간에 유튜브 채널 따위가 이런 폭로를 한 것 때문에 당대표를 날렸을 때느냐 이거는 진짜 제가 볼 때는 정말 선입견을 갖고 보는 거죠 유튜브 채널이 폭로를 했건 아니면 뭡니까 지방지가 폭로를 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번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은 이 사건이 그냥 세상에 드러난 이상 덮을 수 없는 사건이란 점입니다 드러난 이상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고 처벌이 불가피한 사건이 이번에 이준석이 관련된 성상납 의혹과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사건입니다 가세윤이 폭로했건 누가 폭로했건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그야말로 비본질입니다 비본질 핵심은 넘고 하니까 그냥 드러났기 때문에 가부간의 결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징계 안 하든지 징계하든지 이것이 만약에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면 조용히 덮을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께 말씀드린 요지가 이거를 봐줄 수가 없는 사건이 되어버린 겁니다 세상에 드러나버렸기 때문에 봐줄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준석 씨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사실을 직시한 건데 이 양반이 사실을 직시한 적은 거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뭉개는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사유로 부정성을 대하는 것하고 지 사건을 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도 다를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봐줄 수가 없는 건 누가 보더라도